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대오유리사 제유1810 설치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36사이즈 중형평판 UV프린터 제유1810은 7월달 4대째 설치입니다. 7월 납품 제유1810은 전부 다른 헤드와 헤드베열로 업체 생산제품 맞춤 세팅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거울 UV프린팅 전문기업 대오유리사는 기존 타사의 소형 UV프린터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늘어나는 물량 대응과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해 제유1810 중형평판 UV프린터를 도입하셨습니다. 오늘 대오유리사 세팅은 엡슨 i3200 3헤드, 칼라, 화이트, 칼라 3열로 세팅해 3리에어를 원타임에 출력할 수 있는 유리출력 최적의 세팅으로 진행합니다. 제연테크 평판 UV프린터 솔루션은 장비 상담시부터 사용자의 생산제품에 최적화된 프린터 헤드 및 헤드베어를 제안해드리고 꼭 맞는 평판 UV프린터를 만들어드립니다. 제유1810을 선택해주신 대오유리사의 거울 UV프린팅 시장개척을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